이번 주 일요일이 이스터래요. 한 번 말하자면 부활절. 미국에서는 부활절만 되면 굉장히 성대하게 페스티벌도 하고 그날을 아주 기념하는데요. 본잇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모자를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길거리에 다 같이 쓰고 나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모자가 여기 이렇게 많군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각 일 각 모자를 꾸며서 일요일 날 허리 일을 할 때 쓰고 나갑니까? 쓰고 나가는 거죠. 자 사진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모자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자 눈에 제일 띄는 걸 찾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난 약간 네이버 스타일로 역시 카우! I want a change. Let's change. 나 그거 원해요. I want that. Ease. You want that to me? 수박도 있어요? 와우와우와우. 뭐야? 왜 이렇게 촘촘해? 극적북적이다, 극적북적. 나비야, 길을 알려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오너라. 흰 깃털. 흰 깃털. 와 진짜 잘했다. 예쁘지 그냥. 자 여러분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각자 작품 소개해요. 알겠죠? 네. 네.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한 곁에 달아줘. 내 신의 손으로 숨을 날아줘. 이거 약간 천지 그거 하는 거 같아. 천지의 이것저것? 지천의 저것 이것이라고. 아 근데 형 약간 컨셉이 있다. 아 아기 떨어졌어. 컨셉이 있다. 근데 온도그룹 걸 좀 약간 그거 같아. 아 그 있잖아. 졸업, 퀵얼졸업. 아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그 그. 현척. 여하튼 그런 느낌이야. 아싸 큰 나비. 이거? 이거 살고. 이거 살고. 남는 나비 있어요? 어떤 나비. 그럼 이제 설명회 가실게요. 네. 가시겠습니다 설명회. 안녕하세요. 자니 입니다. 와우. 이번 컨셉은 이제 그냥 걸어다니는 천사였고요. 일단 편리함을 추가한 편입니다. 나비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 해봤고요. 예. 모자가 조금 버겁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오우. ань. 좋아. 쌀다. 이 옵션을 하나를 추가했고. 나 진짜 적은 예상 못했어요. 이걸 추구했고요. 시카고의 동물새는 카디널이거든요. 빨간 새가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케이. 와, 좋았다. 네, 저는 원래는 네이버를 연상하려고 했었는데요. 네이버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꽃이 하나 남아있길래 그리고 꽃과 꽃을 쫓아온 나비. 그리고 잘 보면 접착제를 안에다가 흥건히 뿌려서 꿀을 연상했습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컨셉은 Shall We Dance 이거예요. Shall We Dance? 저는 Natural의 컨셉입니다. 정말 진짜로 저는 벌써 부담스러워요. 이 밭 같은 데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포도 농장 그리고 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새끼도 났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는 솔직히 10점은 좀 약간 13점. 13점. 100점 만점 13점. 더 편하게 13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13점. Let's go. 고마워요. 괜찮은데? 와, 벌써 1점. 100점 만점에 1점. Let's get it. 이번 모자의 포인트는요. 인이어 테이프요. 인이어 테이프. 뭔가 진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테이프를 한 건데 테이프가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이 퍼포렛 속에서 다양한 색깔과 이게 정말 앞머리처럼 나오는 이 빨간색과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스피릿.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했다는 걸 다 먹기 위해 수박도 했고 불려주세요 한 번. 아니 수박 제대로 보여주세요. 불려주세요. 스피릿 베스트라는 말을 토대로 제목은 분홍빛 구름 위에 앉은 나비. 와, 너무 좋아. 와, 너무 잘 어울려, 심지어. 그리고 또 방금부터 이제 자니의 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스카프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탈마리예요. 활용성 점수 드릴게요. 저는 어, 좀 단순해요. 단순해 보이는데 향기가 많은 소라서 이렇게 나비들도 있고요. 소가 또 좋아하는 여기 건포도. 어, 소가 포도를 좋아해요? 네. 트윙주의라서 저는 나비가 좋아해요. 어디가 앞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 이거 약간. 좋아, 좋아. 보았을 때 어때요? 확실히. 무거운 게 단점이지만 네, 이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현이. 아, 오케이. 저는 일단 그 자연이 컨셉입니다. 중독돼있어. 자연이 컨셉이고요. 약간 거든다던가. gak dollarsordon? so gordon. james gordon. ichz gordon. TOMMY 가장 오래 모자를 만든 정훈 씨! 다시요, 모자! 저의 정훈아! 제목은 럭셔리한 밤을 찾아간 토끼를 위하여라는 Sad ax叔전지 진짜 천태야. lements 자영아 시 doivent 들어갈게요. 야, 야. 뭐야, 지금 좋아. 토끼의 날개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심플하게 이렇게 뭔가 럭셔리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거 파티에 가면 인싸거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몇 장? 여기까지 준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뜨고 있으면 카메라 해주시는 분이 알아서 줌. 그 사람도 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1등 하시는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패드? 썸네일입니다. 아우 썸네일! 아 탐난다. 카메라 1이 잡는 거는 1등이고 카메라 2가 잡는 거는 꼴등이야. 그러면 카메라 2가 잡는 거를 발표해 주실 거야. 그럼 그분이 여기 청소하고 가시면 돼요. 로우캐며로우! 아싸. 아 따 일단 카메라 2가 잡는 거 아닙니까? 난가?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대망의 꼴등은? 더 중요한 꼴등은? 꼴등이 여긴가? 아 난가 봐. 자 마크야 마크. 마크야 마크야 마크. 자 마크의 요즘 웬만한 거 다 걸리네요. 버닛 파레이드에 나선 저희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서 끝에 봐요. 안녕. 해피시터! Timeiget하러 당황 저희 해피시터 평소와 투어 We are on the west side of the street. 와우 사람 진짜 많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Thank you! 지금 Let's get it! 지금 퍼레이드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됐나요? 신발 좀 꽉 묶었어요 오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구요 원래 애기들을 보고싶다 햄껏 Staig Leung 모자아 Acoli'가 이제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고 아마 이제 많은 여러분들과 많은 꼬마들이 이제 이스터에그를 나눠받고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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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 마이갓! 귀여워! 귀여워! 어느 카메라? 여기! 여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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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이터에 우라! 아 한 번만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거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축제 처음 나와봤는데 다 진짜 뭔가 통하는 느낌이에요 다 서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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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Okay. How you gonna help me tit? Oooh. Good job. 이거 한 번만 털고 trying to help me. If you're ready for the concert, say DOWN! HELP ME. 아리따는 콘서트 아리따가 아리따 이리와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신나절 흥미리리 아아 신나절 . 아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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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gift in there! Happy Easter! Happy Easter! 귀여워 아 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한 번 해봐요 엄청난 거 한 번 해봐요 하나 둘 여기서 보여 엑셀사이즈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확실히 내가 보여줄게 좀 떨어지세요 아 신나다 하나 오 역시 우리 형 엑셀사 뮤지신 문 뮤지신 너무 멋진 게 뭐야 에누리아! 우리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다피스테!